OK 안녕하세요. 무엇을 가셨습니다. 미니지입니다. 미니지. 미니지고요. 미니지의 4 곱하기 4죠. 4 곱하기 4 제품. 멋지게 잘 나왔고요. 조종기까지 쓸어있는 풀셋이고요. 안에 배터리만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. 앞모습 뒷모습 앞모습 옆모습 여기 스펀지를 대가지고요. 그런데 정말로 완전히 실사죠. 실사. 완전히 잘 나왔습니다. 와 루비콘 여기 짜자잔 짠 그렇죠. 이렇게 야 그리고 타이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정말로 정말 좋습니다. 진짜 완전히 잘 표현을 했거든요. 물론 이제 이런 차들 이제 SCS24 그 다음에 GRT 거 이런 이런 아크라인 차들인데 이런 아크라인 차보다 아무래도 레진 바디 나온 차가 제대로 된 레진이거든 바디가 바디가 딱딱해 이런 고모가 바디가 아니라 플라스틱 폴리카보레트 바디가 아니라 진짜 오리진 레진 딱딱한 바디이기 때문에 운동성이 되게 진짜 리얼하게 느껴지죠. 자 출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미니지 4x4 유튜브에서 아시랄프 미니지 4x4로 검색하세요. 감사합니다. 미니라클이라고 나옵니다. 미니라클도 나오고요. 앞에 모습 보이면서 자 출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케이 번호판 하나 넣으면 좋겠네요. 예스! 예스! 피 textured